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나 김입니다. 차이나에 진짜 어려운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차이나가 세계를 제패한다. 엄청 떠들어 제끼는데 지금 차이나에는 진짜 지옥이 도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차이나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 외국으로 유학 보내죠. 돈이 많으니까 미국의 하버드도 보내고 여러 군데 보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의 학교들은 학교라는 것 자체도 장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실력이 안 돼서 다 받아줍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왜? 장사니까. 뭐 엄격히 말하면 학원도 장사입니다. 학교도 장사죠.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차이나 국내 3대 명문학교 있죠? 칭화대, 베이징대, 쌍하이에 또 하나 있죠? 그런데 그런 학교 필요 없어. 나는 미국의 명문학교 할 거야. 뭐 이런 차이나의 갓부들 아니면 또 엘리트 자식을 가진 부모들 있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차이나 자체에 벤처기업들이 방황했어요. 외국에서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나왔어. 그러면 차이나에 돌아오자마자 엄청난 기업들이 줄을 서서 우리 회사 들어와. 이럴 텐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 차이나가 쫄딱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차이나가 쫄딱 망했다는 거죠. 자 서울 미디엔뉴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용산에서 빡세게 투쟁하다가 지금 감방에 갇혀있는 김상진 대표. 그리고 자유민주당의 상호총장을 하다가 여기 지금 발행위로 와있는 송상흔. 여러분 아시죠? 글로벌 디펜스 뉴스 대표. 이분들이 발행하는 신문이 바로 서울 미디엄 뉴스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뉴스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사는 백영동 기자가 썼어요. 차이나 해외 명문대 유학생도 그냥 귀국하면 바로 실직자다. 실업자다. 폭마해버린 시진핑 경제 정책 때문이다. 이런 기사에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차이나의 청년들의 취업난이 극심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명문대 유학생들도 높은 취업 경쟁 문턴에서 좌절하고 있다. 차이나 매체에 따르면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마치는 대학 500만 위안, 우리나라 활동상 한 10억원 됩니다. 을 썼다. 그녀는 건축을 정보했고 세계적인 디자인 학교인 미국 로드아일랜드의 디자인 학교에서 석사하기를 취득했다. 그러나 그는 귀국 후에도 일자리를 찾는데 한참을 헤매했다. 2020년 귀국 후 3번의 면적을 거쳐 국영기업 엔지니어로 취직했지만 월급은 세금 떼고 나서 114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연말 보너스를 포함해 겨우 상하이 평균 급여 수준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진짜 차이나 경제가 풍만하면서 어려움이 개수되고 있는 거죠. 수백만 위안을 들여 유학을 다녀온 후 받는 월급이 한화로 150만원 정도에 그친다. 차이나에서 학교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이다. 칭화대나 북경대 이런 데 졸업해도 일자리 얻기 어렵다. 2024년 올해에는 차이나 유학생 귀국 취업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명문대 해로의 명문대를 졸업해도 66%밖에 지증을 못한다. 40%는 아예 지식도 못하고 막막한 인생을 살고 있다. 2022년과 비교해서 2023년에는 2만 5천 위안, 한화 473만원 정도의 월급을 기대하는 학생들이 급격이 떨어져 있다. 아, 뭐 400만원, 500만원 보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100만원 정도. 많은 학생들이 8천 위안에서 1만 8천 위안, 150만원에서 한 350만원의 현실 임금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안된다 이거죠. 많은 유학생들은 국영기업, 외국계 기업, 정부기관 및 공기업을 선택하지만 수백만 위안을 들여 외국 유학을 다닌 후에도 아예 취직도 못하고 수입이 제로인 경우가 허다하다. 많은 유학생은 더 이상 기대가 없다. 자, 2024년 대학생 취업보고서에 따르면 4월 중순 현재 졸업 예정자의 47.8%만이 채용 통보를 받았으며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의 반도 안되는 사람만 통보를 받았고 나머지는 그냥 50% 이상이 취직을 못한다. 자, 상하이의 명문대 복단대라고 하시죠. 푸단대대학교 여기 학부교육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2023년 졸업생의 고용건수는 18%밖에 안된다. 자, 이 차이나의 명문, 세 사회의 명문입니다. 자, 칭화대, 북경대, 상하이의 푸단대대 푸단대대를 나온 사람이 20%도 안되요. 취직률이 18.7%다. 자, 끝난 거죠. 졸업생의 70% 이상이 대학원, 진해, 원산이 되겠다. 왜? 명문대를 나왔는데 취직은 어차피 18%밖에 못해. 그러니까 취직이 안되니까 그냥 대학원이나 들어가자. 자, 이게 지금 어려운 차이나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에포크 타임즈 살펴보겠습니다. 에포크 타임즈 첫 번째 기사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간첩들이 그냥 휑아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미국에서도 명단 유출, 통신사, 중국계 직원이 10년 동안 차이나에 간첩질을 했다. 이겁니다. 미국 FBI, FBI죠.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는 프로리다의 한 통신사 직원이 순용한 차이나 공산당을 위해서 탄압을 받는 파룬궁 공동체 및 기타 차이나 반체제 인사들의 불법 사찰을 하며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로 공개된 연방검찰청 기소장을 통해서 받게 됐다. 그러니까 차이나의 통신사에 들어가가지고 차이나계 미국인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 파룬궁 이 사람들 다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차이나 공산당에 보호했다 이거예요. 진짜 악당들이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그리고 차이나 뉴스를 한번 보면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차이나의 지금 부동산 때문에 작산이 났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분양받았는데 부동산 값은 3분의 1 떨어졌어. 그렇지만 할부금 계속 내야 돼. 그 사람은 회사가 망했어. 외국 기업이 나가버렸어. 실직했어. 돈 못 갚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담보로 대출했던 은행은 돈을 못 받으니까 은행이 망하죠. 은행이 작은 은행이 마구마구 망하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차이나 공산당이 야, 작은 은행들 큰 은행이랑 합쳐. 이렇게 해서 그냥 마구마구 작은 은행을 큰 은행이랑 합치고 있는데 지난 두 달 새 60곳이 작은 은행이 망했다고 해요. 큰 은행이 흡수됐다는 얘기죠. 개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없어요. 이거 뭐 분석하려면 이거 10년 동안 분석해도 끝이 없죠. 이런 얘기야.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공산당 올해 상반기에만 간부 33만 명을 증여했다. 이건 뭐 끝난 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애플이 차이나에 좀 팔아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했죠. 그러나 애플은 이제 차이나 소중기업에게 다 밀려가고 육통으로 떨어졌대요. 애플은 이제 그냥 차이나에 철수해야 됩니다. 기술만 다 넘기는 거예요. 이 차이나 우랑 대들에게 자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차이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그냥 황망 절망 실망 폭망밖에 없는 나라가 됐어요. 차이나 인민은행 차이나 은행들이 전부 다 통합될 것 같아요. 왜? 어차피 뭐 지금 부동산 폭망 때문에 돈 못 갚아서 작은 은행들이 다 망하니까 그 망한 것이 뽀로나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망시니까 그냥 큰 은행이랑 합치는 일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망하는 은행과 합친다고 망하지 않습니까? 더 큰 폭망만 남아있다. 기대하시라 개봉받죠. 기대하시라 개봉받죠. 차이나 멸망 ccp 멸망을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전광석화처럼 뭡니까? mbc를 꽉 삭고 있는 뭐죠? 그 방송 문화진흥원 박문진 이사를 싹 교체해버렸어요. 자 이제 mbc 사장을 민노총 사장 민노총 방송 mbc를 사장을 교체하는 일만 나왔습니다. 빨리 전광석화처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내용이고요. 자 대인어김 채널을 그야말로 두 달 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저에게 후원해 주신 분들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6월달부터 제가 소개를 못해드리는데요. 6월달에 후원해 주신 분 금액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강갑순님 안상주님 주영훈님 오세기님 조영훈님 정일현님 변영호님 김석헌님 윤종대님 남충강님 유영순님 양관영님 김예숙님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부터입니다. 유영신니까 제가 드렸죠? 양관영님 김예숙님 이영현님, 김용주님, 별들의자가님,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윤수님, 장형철님, 백경영님, 안상준님, 장보금님, 박기승님, 박혜경님, 김정인님, 주종대님, 정숙희님, 오용찬님, 차재호님. 정숙희님, 정숙희님, 오용찬님, 차재호님, 이수친님, 강윤식님, 구독자라고 쓰신 분. 김희순님, 윤미희님, 별들의 나라님, 남기천님, 정영민님, 민찬홍님, 백아별님, 김순영님, 장인민님, 이영만님, 변영호님, 허인자님, 주영훈님, 이상철님, 이상걸님. 전상문님, 전상문님, 전상문님은 회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갑순님, 김석헌님, 남충광님, 양광영님, 장형철님. 승리의 노래라는 아이디어를 쓰시는 선생님, 이용원님, 정일현님, 김윤서님, 윤무길님, 김용준님, 도창수님, 민병숙님, 정희선님, 안상준님, 이귀신님, 이봉노님, 강호택님, 장보금님, 박기승님. 성민수님, 신용훈님, 조용훈님, 김희순님, 김정인님, 강윤식님. 구독자라고 하신 분, 전상문님, 이정현님, 오세기님, 김명자님, 최선자님, 남기천님, 이승길님, 이상걸님, 허인자님, 이영만님, 정숙희님, 강갑순님, 배갑열님, 장형철님. 이런 분들이 후원을 해드렸습니다. 두 달이니까 매월 후원해 주신 분은 두 번씩, 어떤 분은 세 번씩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실은요, 구독자가 제가 28만 4천명이 넘지만은 관심 있게 보시고 진짜 후원까지 해주시는 분은 진짜 몇 명 안 됩니다. 100명 안 됩니다. 여러분. 보셨지만은 두 달진데 두 달 동안 한 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같은 분이 두 번, 세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구독자는 28만 4천 5백명이지만은 실제 관심 있게 보시고 후원까지 해주시는 분은 한 50여 명, 50여 명은 안 됩니다. 정확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분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저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뭡니까 제가 구독자 10만명 일때도 구독자 10만명 일때도 수입이 막 600만원 정도 됐어요. 유튜브에서만 아 이건 뭐 600만원 정도면 진짜 제가 1개를 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28만 4천 5백명이 됐어도 광고 차단. 뭐 저기 차이나 오랑캐들이 계속 신고 눌러요. 데이너 이미 욕했다 뭐 계속 신고하니까 광고 차단이 돼가지고 유튜브에선 단 10원 한 푼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뭐 28만 4천 5백명 중에 한 40여 명이 저한테 참 후원까지 해주셔서 뭐 구독만 해주시고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사실. 그리고 저는 이 어차피 소득이 없어도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에 적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돈을 써서라도 방송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돈을 들여서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40여 명의 구독자님이 후원까지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자 후원계좌입니다. 농협 204065 56 197 694 농협 204065 56 197 694 자 대리느님 앞으로 후원해 주시면요. 열심히 진짜 열심히 방송하는데 사유민주주의 사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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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